지금 세상에서 제일 바쁜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고향인 핀란드 산타마을에서 선물 보따리를 가득 싣고 출발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는데, 원조 산타가 선물 받는 비법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기사 잘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새해한 눈이 내린 숲속에서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갑니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금빛으로 반짝이고, 곳곳에서 캐롤과 웃음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이곳은 핀란드, 라플란드, 로바니에미의 산타마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산타클로스를 만나려고 전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로 온 마을이 북적입니다.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 설레는 마음으로 직접 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산타클로스를 만나 선물을 받고 싶은 건 다 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선물을 받는 비법을 슬쩍 공개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산타클로스 system 한글자막 by 한효정